일본 자켓 촬영때문에 왔어요 안 피곤해요 아까 낮잠 많이 자서 날씨 한국 날씨 어때요? 여기 날씨 되게 좋은데 바람 불어요 적당히 한국 날씨 어때요? 더워요? 비 지금 안 와요? 덥다고? 덥구나 웃기는 사진 복수? 저은 어 앤트맨이다 스포 없어요 스포 안 할 거예요 네 마블에 빠졌어요 재밌어요 마블 타노스 정현이가 타노스 좋아해요 정현이가 타노스 제일 잘 생겼대요 저는요? 저는 아이언맨이 제일 좋아요 그래서 페퍼가 되고 싶어요 이건 달 귀걸이인데 원래 되게 많이 뚫었었는데 너무 지저분해서 다 막아버리고 여기만 남아있는데 달이에요 제가 좋아하는 달 이거는 우리 팀 커플리 커플 팔찌 아 오른손에 끼고 있는 거 이거? 이것도 커플이에요 예림이랑 커플이에요 8월 8일 2일에 타노스